52만5천6백분의 귀한 시간대 우리들 그 앞에 놓인 수많은 날 52만5천6백분의 귀한 시간대 어떻게 좀 이별의 시간 날짜로 계절로 매일 밤 반신 커피고 만남과 이별의 시간들로 52만5천6백분의 귀한 시간대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요즘 인식이 그래서 그런지 좀 그렇네요 좀 어려운데요 성명등이라는게 당연한건데 요즘엔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큰 것 같아서 그런게 좀 그렇네요 그 부분을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SNS 호흡 같은 곳에서 보면 서로 남녀가 다른 점을 비판하고 연계를 확실히 비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점들이 더 평등과 거리를 멀게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섣불리 말하기는 두렵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이런거 말하기가 눈치 보여가지고 왜 이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모든 방법으로 죽은 이유를 불러 모든 방법으로 너에게 우리 인생을 위해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길 오늘 노래해 그 후회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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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